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콜롬비아 후리스 자켓입니다. 2018년 일본에서 발매된 양펄 자켓으로 온리 윈드 블록을 채용,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체온의 저하를 방지하고 몸의 열과 습도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들어간 안솜으로 파타고니아보다 두께감이 있습니다. 어깨 입체 재단과 언더암 마취의 활성화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패딩 안에 입으려고 구입한 제품이라 평소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로 구입했는데 얇은 이너 입으면 딱 맞습니다. 아우터로 입으실 분들은 평소 사이즈보다 업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коман세계 파타고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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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